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세계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미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면 접촉이나 대면 거래가 위험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앞으로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사업, 교육, 의로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는 수백 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오프라인 사업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데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고객들은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데 더욱더 익숙해질 것이고 편안하게 느낄 것이고 안전하게 느낄 것입니다. 또한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글의 에릭 슈밋 전 회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가의 기고문에서 최후의 진정한 디지털 인프라는 그런 기고문에서 이번 사태에서 삐슬 바란 온라인, 디지털 기술이 재택교육,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비즈니스 거리에서 온라인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재택근무 등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하여 전 세계 165개 국가에서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학생의 87%에 해당하는 15억 명이 현재 학교 밖에 있고 반대로 교사 6천만 명이 집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비상사태는 온라인 교육이 단순히 실험 단계를 넘어섰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하여서 교실내 교육과 온라인 원격 교육이 병행하는 새로운 모습의 교육을 탄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더 오래 시간이 걸렸을 법한 교실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병행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훨씬 당겨지게 된 셈입니다. 비영리 교육기구인 칸 아카데미의 최고 경영자인 셀 칸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학생과 교사는 대면 교육과 재택학습관 장벽을 깰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격 의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충돌과 지체된 제도와 정책을 말미암하여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강제된 격리 하에서 의로 붕괴를 최소화하고 지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를 돌보는데 대단히 온라인 진로와 더불어서 원격 진로가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진로와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봅니다. 재택근무도 사무실 근무와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굳게 자리잡을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큰 충격을 준 것은 세계는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더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세계화를 향한 그런 추세에 대해서 그동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더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국제분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공급체인에 대한 의존들을 다시 생각하고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바로 글로벌 공급체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뜻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태 이전에 사람들이 해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람들은 충격을 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에 따라서 삶을 꾸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격리, 온라인 거래, 대면 거래 회피, 재택근무 등에서 새롭게 경험한 것들이 또 다른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삶의 구석구석, 사업의 구석구석에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경제 주체들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사태가 자신의 삶과 사업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이에 따라서 나름의 대비책을 구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